자,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오전뉴스브리빙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제 코로나 215건 신규 7월 7,480건 누적 코로나가 발표 됐구요. 소폭, 소폭 안정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조금씩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경 오픈하고 말라지 더 늘어나겠죠? 셀프 프로텍트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딴 사람 나가더라도 제가 아는 한국 교민들만 이래서 나가는 것도 좀 덜아 보여가지고 교민들 중에도 지금 많이 오클랜드에서는 걸린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 뉴스 미국 뉴스인데요. 미물가지표 31년만에 최대폭 상승 연준물가안정조치 빨라지나 간단히 말, 처음에 읽어드리면 미국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참고하는 물가지표가 31년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다. 미상무부는 24일 10월 개인지출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염정 6% 전년동월보다 5%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수치는 훌쩍 넘은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은 1990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지난 1년간 에너지가격이 30% 에너지가격이 30% 식품가격이 4% 평균이 급등을 주도했습니다. 결론은 연준은 이달부터 테이퍼링 자산매입축소에 돌입했지만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 테이퍼링 진행도를 높이거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단계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개인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제 제가 미국에 있는 형 아는 형이랑 통화를 했는데 메케닉이에요. 이민 간지 이제 한 오래됐죠. 제가 초등학교 때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 갔으니까 친한 형이었는데 가끔 이제 연락도 하면서 친해져 다시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형 얘기하기를 야 미국 왜 이렇게 오냐 너네는 살기 좋냐 똑같지 뭘 그래 그랬더니 아 미국 왜 이렇게 오려고 그러냐 왜 그랬더니 여기 밥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어디 가나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미국 뿐만이 아니야 참 하여튼 그렇게 돈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 메케닉인데 그런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좀 아 똑같지 뭐 미국은 뭐 어디 가나 또 힘들어 지금 뭐 다 어디 가나 자기가 어떻게 해느냐 했다가 틀린 거지 자 아무튼 다음 뉴질랜드 뉴스 하겠습니다 어제 그 발표된 국경계획반응에 대해서 여행 및 관광업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키위 여행자는 행복한 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제관광 부분에 정부의 국경 발표에 기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여행 및 관광부 마침내 내년에 단계적 방식으로 격리 없는 여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발표에 따라 작업할 몇 가지 날짜가 있습니다 먼저 1월 16일부터 호주에서 예방접종 받고 코로나19 받은 키위 대상으로 한 다음 키위 그러니까 시민권자 배우자 또 자녀 미 저기 위 이제 고요 가족 있는 제 짠 무슨 어디다 대고 초를 치냐 지금 아자아자 해도 좀 짜증나 아자 아자야 로 지금 모자를 파네 지금 아주 미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이게 4월 35분 얘기가 나왔는데요 참 이게 제가 보면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 이렇게 쉽게 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다가 네가 하니까 나도 해야 하는데 아니면 일단 질러보고 네가 하니까 나중에 조금 나중에 내가 네가 질러보는 거 보고 문제없으면 내가 열고 정말 제가 이 어제 뉴스를 보면서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뇌실종 진짜 뇌실종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수반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피 정책이 아닌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의료인 확보 의사라든가 간호사 확보를 해야 되고 격리에서라도 일단 부족한 인원을 받아야 된다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국내가 어려우면 해외에서 간호인력, 의료인력을 받아가지고 인력을 채우고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해외 간호사 모집인원 공공명해서 4년 복무하면 영주권에서 주겠다 이게 돼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현재부터 몇 개월 동안 응급식 증설 기존의 병신을 응급식으로 개조한다든지 이런 법안이 나와서 이게 마무리되는 4월 30일부터 일단 해외에 나가 있는 키위부터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4월 30일 해서요 7일 자가격리하면 제가 볼 때는 큰 여행자는 못 들어옵니다 여행자는 지금 여행이 누가 7일 격리하고 들어와 부모님들이 애들 보러 와서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키위 들어온데 그때부터 키위 영주권자들 그게 2월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4월 5월 달부터 받는다고 하던지 그리고 6월 말 7월부터 관광을 이런 식으로 무격리를 받는 이런 식의 가시화된 기사가 나와야지 이게 또 던지고 이제 우리도 쟤네 눈치 보다가 여차하면 또 호주가 문제되면 하루 또 다들 거 뻔한데 뭐 이게 무슨 정치인지 소꿉장난인지 네가 했어 아니 나도 해야지 이런 식의 거는 정말 정말 제가 볼 때는 네가 있을까 우리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참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제로로 간다고 이상한 얘기부터 하고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는 일을 혼자서 은둔국가라는 이야기 다 듣고 이제 유랜드에 대한 이건 모욕이에요 모욕 자신다에 대한 무능 그거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무지함을 나타납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에 대한 이런 얘기 다 듣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그런 뉴질랜드 사람들 이거 뭐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 이러다가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하고 잡혀갈 때는 뭐 빌어야지 뭐 별 순간 있어 제가 좀 술 먹고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암튼 너무나도 법안이 나와서 즐거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하지만 이렇게 급조된 거라 제가 말 바꾸면 어떡하나 하고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제부터 전화 또 와요 유학 얘기 듣고 유학 이런 저도 이제 이 얘기 다 듣고 유학 콘텐츠 다시 올려야 되겠죠 하지만 뉴질랜드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어제 뉴스 듣고 와 하긴 저도 와 했지만 순간 제가 이런 자신다 내가 자신다 바라보고 자신다 하나 바라보고 사는 사람 다니고 정말 기분이 좀 unlike 그러면서 상담전화 오면 제가 참 정성껏 이야기하고 참 그래야 된다는 이런 뉴질랜드 민실장의 책임감 정말 현정관 노답입니다 노답 이제 키위들도 분노가 좀 그게 달했어요 내년에 열어야 경제도 그나마 괜찮을 텐데 지금 지금 미국 보세요 때강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게 보면 참 자신다가 똑똑해 공산정권으로 가가지고 공산 다 잡아 쳐놓으면 건걸 99%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생각한 건가 자신다가 아무튼 제가 이번 4월 30일 국경뉴스 오픈 좋긴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뉴스입니다 유젠드 교육민 여러분 이제 투표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 투표 솔직히 뭐 제 오리지널 나라가 아니니까 신경 안 썼는데 앞으로 제가 투표에 더 신경 쓰고 제가 투표 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투표 신경 못 쓴 점 제가 심심한 사과를 전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제가 오픈데 오픈뉴스로 제가 좀 말이 좀 많았는데 아무튼 다음 뉴스 첫 주택구입자에 따른 공식협리금리 인상 또 한 번의 타격 이건 뭐 예견된 일인데 그렇죠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첫 구매 주택자들이 지금 굉장히 열받는 거죠 현재 은행도 변동금리가 0.1에서 0.2%를 추가하여 차입비용을 인상 빠르게 정가했습니다 퍼스트 홈 바이어 클럽 이사인 랠리 해리스는 처음으로 부동산 사다리에 오르려는 사람들에게 문을 약간 열어두었던 한 가지 기록적인 나지 이자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사왔다 유젠드 현재 부동산의 가치는 유젠드 부동산의 현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보증금을 모으는 것은 충분히 어렵습니다 첫 구매 주택자들에게 잘 맞는 것은 없으면 이것은 또 다른 타격입니다 해리스는 대부분 첫 주택 구매자들이 집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청구하는 1% 피 인상될 때마다 감당해서 금액이 크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배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우리가 거의 다 왔어요 알다시피 60만 달러를 빌려 여유가 있고 사전 승인을 받았어요 금리가 움직이자면 60만 달러는 누군가에게 기적적으로 급여가 인상되지 않는 한 소득으로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이 55만 또는 50만으로 줄여주세요 기존에 받은 60만 달러가 인상되면서 50은 50으로 줄여요 그럼 못 사는 거지 뭐 근데 이자율은 지금 올라갈 것 같고요 계속 당분간 근데 집 가격은 저도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제가 항상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지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아직 보조금이 지금 계속 지금 뭐 끊는다 끊는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년부터는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하여튼 제 생각이니까 또 나름대로 또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약간 약간 이제 연결된 뉴스인데요 값싼 돈의 시대는 끝났다 7번의 추가 금리 인상 준비 델타 발버가 연장된 봉쇄에도 불구하고 유젠 등 경제는 계속 중앙은행이 이자를 중앙은행이 좋아하는 과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예측에 따르면 2023년 중반까지 공식 현금금리 2.5% 인상하는 최대 7회 추가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지금 1.75% 지금 0.75니까 1.75% 인상한다는 거네 그럼 내년도 1년 동안 1% 인상한다는 거네 예상치로는 시장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 더 큰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키뱅크의 제러드 수석 이코노미스는 전에만 돈 시대에 끝났고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오늘 발표된 통화 정책 설명에 RBNJ은 OCR을 1.7525BP 인상했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는 인플레이션을 앞두고 몇 달 안에 5%까지 취소득가도 예상됨에 따라 1V50BP의 2배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야 여기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또 생활비 올라가지 이자율이 이자율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지금 제가 볼 경우 지금 융자 못 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면으로 안 떠올라요 왜냐면 그 사람들 다 내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수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집값 상승에서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가지고 레이트를 더 받으려는 생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잘못되면 박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이자율 오르지 또 그리고 레이트 오르지 그냥 어퍼컷까지 날라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실험은 제가 틀리기를 바라는 시나리오지만 여기다가 집값까지 떨어져 그러면 완전 넉다운이지 이게 3 어퍼컷까지 날라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이렇게 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틀리길 바라면서 틀려야 돼 이거는 다음 뉴스 야당 국경재개방 태지문 행당 지연 비판 야당은 유젠드 유장은 호주에 있는 유젠드인 자강연이 크리스마스 끝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한 결정이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열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정권이 그래 또 주디스는 이제 다른 당이니까 국민당이니까 연락에 때려야지 뭐 정권은 자기가 그랬어도 했을까 쉽지 않았을 텐데 정권은 오늘 관리에 된 격리 및 검역에 대한 주요변경상을 발표하여 내년에 서서히 국경을 열게 다시 열게 될 걸 발표했습니다 백신은 완전히 접종한 유젠드인 1월 16일부터 자강연이 없이 호주에서 영어할 수 있으며 2월 13일 11월 13일 11시 5시 군부는 모든 국가에 완전 예방접종을 받은 유젠드로 확정됩니다 유젠드 사람만이네 4월 30분터는 외국인이 이제 필요 없이 접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민당 주디 콜린스는 이번 조치가 절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다 너는 많은 키위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훔친 그린치이며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가족이 이번 크리스마스 테이블에 빈 의자를 들어앉을 것이라고 것입니다 이 예방접종을 받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족과 함께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크리스마스 굉장히 큰 날인데 우리는 구정이래서 안 됐다 안 됐다 근데 구정도 뭐 가족끼리 뭉칠 수 있겠구나 안 됐다 뭐 아무튼 뭐 까대야지 뭐 이런거는 번복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근데 뭐 정치인들이 뭐 번복하라고 있는 잡인데 뭐 자 다음 뉴스 국제 언어 부분의 학생들을 국경 국제 언어 부분 학생들을 위한 국경 재개 날짜가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4월 30일부터 백신 접종을 한 외국인 입구를 허용한 정부는 결정은 교육 국제 분야에서 일부를 심화시키고 자족시켰습니다 그들은 4월 30일 학교와 대학이 1년 동안 교육을 시작한 지 2, 3개월 후이며 가까운 영역 후주가 유지학생들에게 다시 문을 여는 것은 5개월 후라고 말했습니다 유젠드는 경쟁 우위를 잃을 것이며 연간 50억 달러 규모였던 산업이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잉글리시시 뉴질랜드 의장인 대런 콘웨이는 2022년 4월 30일이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다 늦었지 4월 30일날 누가 들어와? 지금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때도 올 사람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오퍼 학교에서 오퍼 발행이 교육부에서 어떻게 진행될지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도 순간 생각했을 때 이게 제가 말했던 대로 나왔어요 3, 4월쯤에 공고가 나올 것 같아요 공고가 너무 일찍 나왔는데 이제 이게 바로 문교부에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오퍼가 어떻게 발행될 것이며 이게 근데 지금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3월달 돼서 뭐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얘들이 호주 지켜보고 지금 아마 그러니까 헐리데이 끝나고 1월 말쯤 돼서 2월쯤 돼서 슬슬 얘기가 나와서 할 건데 그러면 7월 학기 입학이고 대학생들은 보통 1년 내년 2023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학산업을 버린 거지 나라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지 그러니까 1월달에 격리를 하고 들어왔었으면 그나마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유학산업을 버렸다 그런 상태에서도 저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나 상 안 주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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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담 없이 안겠지만 정말 제가 웃으면서 상담 잘해주는데 정말 정말 근데 연락주세요 어제도 제 얘기 듣고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열려있고 준비를 해야 돼요 내년 말이든 어떻든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자 다음 뉴스 정부가 승인을 보류한 후 10K급 만개 만개의 고속항원 코비드 테스트가 뭔지 뭐 약간 좀 약간 지겨워 애매한데 뭐 얘기 드릴게요 의료용품 회사인 현재 레인턴 창구에 먼지를 모으고 있는 테스트인 만개의 신속한 코비드-19 항원 테스트를 배포했을록 보금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술용품 책임자인 레인트로토는 플래처 및 벡터와 같은 회사에 포함한 다양한 회사에 사용할 키트를 구매하기에 줄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억 달러 금액 인도 의료기업체인 메릴라이프 생산한 코비파인더 자체 테스트 98.7% 효과를 보이며 앱을 통해 15분 내에 테스트 결과를 합니다 이거 지금 계속 나오던 얘기야 타액 테스트 요즘 코스 신은 것만 계속 지금 하는데 지금 이거 인도래서 좀 약간 좀 덜 안 아쉬운데 근데 하여튼 뭐 한국에서도 좀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FDA 승인 난 것도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UN도 지금 안 움직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금 하는 거 하루 나오잖아 하루 걸리잖아요 이게 그럼 하루 있는 동안 뭐 조작하려고 그런가 얘들이 똑똑한 진짜 똑똑한 놈들인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던데 암튼 타액이나 이거 바로 나와요 지금 이것도 보면 바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짓을 왜 안 하고 왜 자꾸 그렇게 참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이런 거 있으면 정말 빨리 나오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항상 뭐 그만두고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끝이지만 나 총리했는데 하고 끝인데 네 아무튼 유잔드민 시장 오늘 좀 얘기가 좀 많았는데요 하여튼 오늘 뉴스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손빠르게 뉴스가 너무 손빠르게 떠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